시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앨범 자켓 촬영 상장인데 여러분께 드릴 셀카를 찍어야 해서 잠시만요! 와우! 너무 귀여워 그리고 막 엄청 아 이게 제가 본 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오르골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뭔가 의미가 담겨있는 물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앨범을 보실 때 그런 숨겨져 있는 작은 키포인트들을 찾으면 저희들의 진정한 속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사전에 이 앨범 작업하기 전에 미팅도 가졌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말한 것들을 토대로 세트장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말했었는데 개인 촬영 때 그거를 제가 보고 촬영해드렸어요 뭔가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촬영하는 게 뭔가 많이 없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내 스타일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표정? 뭔가 다양한 표정을 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붙이고 이런 스티커 저는 처음으로 붙여보는 것 같아요 좋겠죠 저는 쓰다가 안 쓰다가 쓰다가 안 쓰다가 맨날 이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써보려고 했는데 보통 한 일주일 쓰다가 못 썼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꾸준히 써야 됩니다 저도 꾸준히 써볼게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꾸준히 써볼게요 내가? 언니 왜 이런 거 하는데? 나 이런 거 아닌데? 전혀 안 했는데 어? 나 아닌데? 언니 아닌가? 누구 본 거야 야 딱 말해 누구 본 거야 나 이런 거 안 했어 채영훈이가? 나 뭔가 이런 거 했는데 핑크색끼 나 안 했어 누구 본 거야 나 그냥 눈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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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찍으면 되지 가본가 봐 앉아서 찍으면 되잖아 아 진작에 진작에 이렇게 찍을 거야 안녕? 난 멍청이야 내일 점심 먹어볼까요? 늦게 자? 네 김밥? 완벽 우리 진짜 나왔다 근데 뭔가 이게 원인을 통해서 좋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 멋져 아까 찍었던 거야 진짜 완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밝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웃는 걸 많이 안 했으니까 진짜 맛있고 나오겠어요 야 이런 거 보내야지 야 이런 거 보내야지 야 이런 거 보내야지 그래서 설마는 없긴 한데 그러면 조금만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아 빨리 설마는 없었어 아 진짜? 그 장난이니까 아 머리 너무 예쁘게 해 주셨어요 갑자기 탈색해가지고 제가 로고가 이렇게 하얀색 머리가 처음이라서 기대가 되네요 제가 선발대라 아침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침에 조금 졸렸지만 그래도 옆에 막 친구들 자는 거 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먼저 조금 더 일찍 퇴근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 그럼 우리 빨리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먼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죠? 제가 핫도그를 떡볶이 국물을 찍어보려고 어쩔 수 없이 떡볶이까지 시켜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랑 핫도그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게를 꼭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이태를 사실 다 붙였어요 이거를 공부레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투톤의 머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아침이라 살짝 부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색깔이 생각보다 예쁜 거 같아요 사실 처음 하고 왔을 때 멤버들이 많이 놀랬는데 지금 약간 적응한 거 같기도 하고 사실 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저 적응이 안 돼요 사진 찍는 눈에 적응이 안 됐어 그렇지만 무대에선 예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마리나 해봤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어색해요 근데 저는 빈 쪽으로 어두운 색깔을 더 잘 어울리는 거 같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잘 나왔어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루에 오늘 제가 너무 먹고 싶다면서요 하루에 발달에 드리셨고요 몸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하루에 1일 2달 결 해보겠습니다 뭐지? 오레비요 제가 처음이에요 드디어 내가 됐어요 저 미에요? 기분 좋다 내가 됐다 나코 너무 귀여워요 미치겠어 나코인데 저희 이렇게 세 명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나 나코랑 유니 비올렛한테 해봤는데 아 그러니까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우리 둘이 뭔가 많이 우리 둘이 뭐랬지 뭔가 많이 하긴 거 많이 했어 난 민주랑 같이 안 했어 맞아 나 너랑은 한 적 진짜 없는 것 같아 나 근데 우리 앨범에서는 오늘 찍은 건 없나? 앨범은 없는 것 같아 없는데 뭔가 둘이 많이 찍고 맞아 뭔가 많이 했어 뭔가 많이 했어 둘이 뭔가 많이 했고 나코랑 일부러 할 건데 내 코티 아 근데 둘이서 둘이서는 둘이서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셋이서 추는 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정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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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거 같다 그 왜 가수분들 보면은 무반주 노래 이렇게 스튜디오 들려서 하시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정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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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말고요 정작곡 자기나 귀여워하면은 엄청 좋아해요 아 맞아요 더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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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더해 자세하게 부쪄적이게 specific 왜 내가 귀여운지? 모두를 납득 지켜도 돼. 저 먹으면서 말하면 그냥 먹으라고. 일단은 머리를 잘랐는데 맞아 진짜 잘 먹었어. 드라마 여주인공 트룸 너무 예뻐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로 사람이 귀여워. 언니는 단 하나의 이유로만 사람이 귀여워하는 거예요? 아니. 난 되게 순중한 사람이야. 거대하면 좀... 살이... 엄청 많이 빠져서 너무 귀여워요. 사랑해주세요. 살 안 뺐을 때도 귀여웠지만 더 귀여워졌어요. 이제 이유 이상이랑 빠이빠이 해야 돼요. 요즘은 저는 화면 색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부키 하늘? 맞나? 맞죠? 오랜만에 말했으니까. 제가 나부키 하늘이라서 요즘은 하늘 색이 많은 것 같아요. 의상이. 근데 이날 입을 거는 어딨지? 우리는 선이 너무 많아서 어딨는지. 원피스랑. 아. 아. 저기 있었나 봐요. 네. 네. 나갈게요. 가세요. 바이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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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 바이. 채원언니가 촬영을 갔습니다. 저는 채원언니, 예나언니, 다음 저예요. 채원언니가 요즘... 노! 너만 부르시다시잖아요! 채원언니가 엄청 잘 나왔다고 아니에요! 엄청 잘 나왔다고 저 500m 앞에서부터 불러서 뛰어오길래 한 번 봤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장난 아니건데요?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에! 멋져 보이려고 도발 좀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맞아요. 아,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뭐지? 채원언니 끝나면 바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진이한테 뺏겨버렸지. 귀여운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어떡해요? 저 옷이 귀여운 거에요. 나가나봐. 살짝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가면은 다 민망하게 돼있어요. 저 민망해요. 나 이런 거 했어. 흥을 가득 채워한 둥치 둥치. 저거였어요. 눈눈 안나, 민준 안나. 민준은 항상 잘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맘에 안 들어. 아니에요, 언니. 전 제가 더 맘에 안 들어요. 언니의 딜을 받아서 자랑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소지야, 일로 와버려. 짜자잔! 이게 누구예요? 아이선들이에요. 진짜 좋다. 이게 무보정인데 말이 돼요, 여러분? 여기 원현이. 너무 잘한다. 요현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안녕! 안녕!